뭐 하려고? 이 오늘 맘스터치 신제품이여? 뭐야? 거기 왜 그렇게 자주 나와? 에이 그걸 알면 내가 맘토 마케팅 팀장이지 인마! 그래서 오늘 뭐야? 이 얘들이 기존에 있는 거 맛있는 거 두 개를 겹쳤기야? 아 대답 좀 하라고 오늘 뭐야? 갈릭 바베큐 치킨 먹어! 얼마야? 이 단품 5,600원! 햄버거에 뭐뭐 들었어? 다리살 햄 바베큐 수수, 마늘 수수, 피클, 양파, 토마토, 양상추까지! 빠빠빠라빠! 뭐야 맨날 노래를 왜 끼워놔? 아 됐고! 단면 보여주고 먹어봐! 그리고 이 패턴은 내가 외웠다. 요즘 말 안 하니까 잊었지? 반만 보여드리라고! 알았어! 간다! 맛은 어때? 뭐 맛이 있는 거 같긴 한데 대단히 맛있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?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더했다고 하는데 맛있어? 바베큐 소스도 좀 들었고 마늘 향도 좀 나고 닭다리살이고 그래?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뭐 나쁘진 않은데? 이거 먹을까 뭐 화이트 가릭 쌓여 먹지!